그 디카페인이라고 있잖아요. 디카페인은 그럼 카페인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제로 콜라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로 음료의 사실 허화실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제법상 5킬로칼로리, 5칼로리를 5킬로칼로리라고 하는데 5칼로리 이하면 제로라고 해도 된다라고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법으로. 그런 것처럼 카페인도 원래 양의 97%만 제거하면 3% 정도 남기면 이거 디카페인 해도 돼. 라고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아있기 때문에 디카페인을 마셔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3%의 카페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CC형 유전자인 분들 또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굉장히 민감한 분들. 그런 분들은 디카페인을 마셔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디카페인을 만드는 공법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초인계 공법이라 그래서 초인계 공법이 뭐냐면 액체에 열을 가하면 보통 수증기가 되면서 기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이 녀석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사실 어중간한 상태가 된다라고 제가 표현은 드렸지만 액체랑 기체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체처럼 다른 물질을 쉽게 녹일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함과 동시에 기체처럼 미세한 공간까지 완벽하게 열이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초인계 상태로 만들어서 커피에 노출시키면 이 커피 속에 오직 물에 잘 안 녹는 카페인 성분만 싹 나와서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카페인을 잘 뽑아낼 수 있다. 왜? 어떻게? 초인계 공법을 통해서. 이거 사실 참기름 짤 때도 많이 쓰이고요. 약물 제조할 때도 초인계 공법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커피를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 과학적으로 마시기에 좋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거 있죠.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아침에 깨자마자 커피를 드시거든요. 많이들 그러죠. 모닝커피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닝커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깨게 해주는 각성 호르몬 코티솔이 분비가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를 제외하고 보통 일어나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딱 먼저 코티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른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이미 각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거기에 카페인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신체가 과하게 교감신경이 반응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른 아침보다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쯤. 아침에서 점심 사이쯤에 또는 출근하고 마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커피 안 마시고 아침에 햇빛 쬐면 사실 또 잠을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20분 이상 햇빛 쬐기라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햇빛 쬐면 각성 호르몬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제작진은 곤유부팀은 출근할 때 칠흑같이 어두운데 출근할 때 커피 대신 햇빛이 20분은 어떻게 쬐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정답을 드리고 싶은 게.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요즘에는 한 3만 원이면 햇빛 조명을 팔아요. 아 그래요? 네. 한 3, 4만 원이면 세로토닌 조명이라 그래서 1만 룩스입니다. 룩스 이제 조명의 밝기 세기를 룩스라고 하는데 1만 룩스 이상 조명을 켜면 똑같이 햇빛 쬐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로 해결을 해야 되네요. 자본주의로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또 좋은 게 자외선에 안 나옵니다. 그 조명에는.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햇뜨기 전에 깨시는 분들은 1만 룩스 이상의 조명, 햇빛 조명, 세로토닌 조명 사셔가지고 20분만 음악 들으면서 그거 쬐고 있어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쫙 나오고요. 우리 제작진들한테 하나 사줘야겠네요. 각성으로만 쫙 나오고. 이거 고디님께서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사주시는 걸로.